흠형이의 흠형이의 눈물사탄 인사하는 지금 제가 아빠는 어디가에 우와! 아빠는 어떻게 유진 유진 포자를 빡했어? 아 빡한거야 빡했어? 그래 너한테 너 나한테 했다고? 그래 유진 포자의 유진 포자의 오 내 나오고 잖아 다시 해볼까? 내가 아마 옥강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이지 않아 누나 오 잘생겼어 ㅋㅋ 오 잘생겼어 또 오나 안오나 해보자 아 장난치 또 오나 안오나 해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어쩌다. ㅋㅋㅋㅋㅋㅋ 생년째 네 4탄. 4탄이랍니다. 5탄을 기대해주세요. 호호호호 병